아빠 내가 잘못했어. 오바마? 오바마 딸하고 뭘 안다고? 여보.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. 앉아서. 하슬이야. 너도 와서 앉고. 동지아 그만. 여보 제발. 한마디도 하지마. 가만히 있어. 나 가만히 있어. 감히 네가 날 능욕해?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이거.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?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. 아빠가 실망할까 봐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. 기쁘게? 나 지금 그걸 마실 기쁘게 해.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?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고 허구한 날 말했던 아빤데.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. 장장 12개월을 하버드 학생인 척. 너가 범죄. 사기의 업무 방해죄로 걸 수도 있다고. 그래 범죄야. 아빠 뜻대로.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려고 내가 얼마나 용 썼는 줄 알아? 들길까 봐 쩔쩔매면서 한 애가 얼마나 철아했는지 아냐고. 그래도 참았어. 난 괴로워도 아빠는 좋을 테니까. 이런 등신 천지 같은 게. 이걸 말이라고 해? 거짓말을 기뻐할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고. 그냥 자세를 가진 아빠가 만족을 못 했잖아. 누군 거짓말하고 싶어서 해. 뻥치고 싶어서 지냐고. 삐만 받아도 당장 목소리부터 달라졌잖아.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이란 생각들게 만들었잖아. 잘한다. 그래 왜 그래?